오늘은 링스냅이나 스프링도트 단추 제거하는 과정 보여드릴건데요 이렇게 순놈들만 보셔도 디자인이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리고 앞놈들 같은 경우에도 안쪽에 보시면 디자인이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제거해 주실 때도 조금 다른 도구들을 사용해서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제거를 해 줄 건데요 링스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롱로우즈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 줄 거구요 지금 스프링도트 단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절단가위나 아니면은 절단가위 대체에서는 니퍼 사용해 주셔도 되요 이제 제거하는 과정 시작하겠습니다 링도트 단추 제거하는 과정부터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롱로우즈 이용해서 제거를 해 준다 했잖아요 먼저 순놈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 지금 보시면 구멍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맞물려져 있어요 동그랗게 그 부분을 이 긴 앞쪽부분을 대고 이 바깥쪽으로 최대한 잡아서 딱딱딱 지금 이렇게 소리가 날거에요 벌려주세요 힘을 줘서 어느정도 벌려주시면 이렇게 쏙 빠져요 그러면 아래쪽도 아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깔끔하게 제거가 되구요 자 그리고 앞놈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요 안쪽에 요 안쪽부분에 요 앞에 끝부분을 넣어 주시구요 홈에 넣어주시고 그 바깥쪽으로 힘을 줘서 바깥쪽으로 여러번 간격을 벌려주세요 바깥쪽으로 자 그럼 요렇게 딱 제거가 되요 하면 요렇게 쉽게 빠지죠 앞놈도 자 요렇게 해서 지금 링 도트 단추는 제거를 해 주시구요 스프링 도트 단추 제거해 줄 건데요 스프링 도트 단추 같은 경우에는 이 앞전에 링 스냅 제거 할 때 처럼 이 롱 로즈를 이용해서 똑같이 제거를 해 주면 기왕이면 좋겠지만 안쪽 이렇게 생긴 디자인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으로 벌리고 얘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리기가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요런 색 요렇게 생긴 절단가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니퍼 이용해 주셔도 된다 그랬어요 먼저 순놈 같은 경우에 제거해 주실 때는 자 위쪽을 자 이제 날에 요렇게 걸구요 손 조심하시고 힘을 줘서 원단이 대신에 찢어지지 않게 조심해 주셔야 되요 그 부분도 자 요렇게 살짝 날리면 자 위쪽은 날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를 요렇게 쏙 빼 주시면 되요 순놈은 요렇게 빼 주시면 되고 자 스프링 도트 단추 앞놈 같은 경우에는 앞쪽 말고 이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살짝 홈이 있죠 약간 여유 홈이 있어요 지금 여기 걸려 있는 이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에 날을 넣어 주세요 날을 넣어 주시고 이 부분을 살짝씩 니퍼로 해주셔도 되구요 손 조심하시고 원단 상하지 않게 최대한 조심해서 한 번에 빡 해도 되는데 원단이 상할 수 있으니까 자 요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제거를 해 주시고 난 다음에 가끔 보면 이렇게 조금 위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바깥쪽이 안 빠져요 안 빠지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요 윗부분을 요 작은 이제 조금 정밀한 니퍼 같은 걸로 니퍼 날로 앞부분을 조금씩 뜯어 내주세요 그러면 자 얘가 요렇게 쏙 빠져요 요런 식으로 제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링 도트 단추 스프링 도트 단추 제거하는 과정은 여기까지구요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